이 세상에 정말 절대 안 없어지고 가장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세금과 소비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소비가 있어요 소득은 불확실하지만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활동을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라는 게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데 첫 번째 요겁니다 인생에는 네 단계가 있어요 유소년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유소년기는 다 지난 것 같아요 보니까 유소년기가 뭐냐 보통 0세에서 20세까지인데 이 시기는 오로지 경제적인 부분을 누구한테 의존하죠? 부모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부모님에게 의존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냐라고 돼 있냐면 바람직한 경제 개념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람직한 경제 개념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모든 소비는 소득에 맞춰지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빈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소비가 본인 소득에 안 맞춰져서 그런 거죠 어디에 맞춰지고 있어요? 본인 소득에 안 맞춰지고 인스타그램에 맞춰지고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맞춰지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 자 두 번째 시기는 언제냐? 청년기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 청년기죠 청년기 청년기는 보통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생산활동,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경제활동을 생산, 그 다음에 분배, 그 다음에 소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데 생산활동에 참여를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는 뭔가를 생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도 있고 소비도 있는 시기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목돈을 모으면서 신용점수를 쌓아야 될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나기 시작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2030이 지금 빚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대로 안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 목돈을 모으면서 신용점수를 올려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자 이 시기를 지금 마이너스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작년기입니다 작년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이 시기에는 소득도 많고 소비도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득도 많고 소비도 많지만 그 중에 일부를 투자를 통해서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작년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을 하려면 한참 남아있는 시기인데 바로 노후기가 되겠죠 노년기 그런데 이 노년기가 뭘 해야 되느냐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소비는 어때요? 이 세상에 정말 절대 안 없어지고 가장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세금과 소비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소비가 있어요 소득은 불확실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활동을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 사회활동을 하는 게 왜 합리적인 소비냐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던 사람이 갑자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그러면 돈을 더 쓰겠습니까? 덜 쓰겠습니까? 더 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면 그 시기 동안에는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 상사가 막 일시키지 회사에서 막 수명 업무 주지 그러니까 돈 쓰고 싶어도 못 썼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게 되면 돈을 더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회활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꼭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소비가 조금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시기에 각 시기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여기에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대부분 다 청년이니까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 목돈을 모아라 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교과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당뇨 수치는 이 정도 혈압은 이 정도 근육량은 이 정도 이 정도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 지킨다고 죽는 건 아니죠 안 지킨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넘길지 모르지만 이 교과서적인 얘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뒤탈이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라고 하는 거를 교과서에 나온 게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편안하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씹어서 이렇게 소화시키기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세권의 문제집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입시를 경험한 세대다 보니까 이 세권의 문제집 그러면 머릿속에 싹 들어올 것 같아 세권의 문제집이야 자 첫 번째 문제집은 뭐냐? 가족 구성기라고 하는 문제집입니다 가족 구성기라는 문제집 두 번째 문제집은 자녀 성장기라는 문제집 마지막 세 번째 문제집은 노후 생활기라는 문제집 자 이 세권의 문제집을 잘 풀어야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잘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집은 서른아홉 살까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집 자 근데 첫 번째 문제집은 아까 제가 이 앞에 네 단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집은 여러분만 잘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기가 20세부터 39세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모님이 사실 조금 뒷받침도 좀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제집은 이제 가족이 형성이 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장년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40세부터 60세 자 여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 몰려있는 시기거든요 장년기 자 자녀 성장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도 돈 많이 들어간다 돈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이 아우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예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들고 자식을 낳고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만큼 인생에서 숭고하고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설마 아무리 힘이 들고 요즘 육아가 힘들다 돈이 많이 들다 아니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한 인간으로 키운다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인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 시기에 자녀 성장기 시기에 여러분들이 경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첫 번째 문제집과 두 번째 문제집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집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푸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잘 못 풀면 세 번째 문제집까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가 미적분을 잘하려면 기초인 인수분해나 1차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미적분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냥 두 번째 문제집은 못 풀었는데 세 번째 문제집부터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두 번째 문제집이 풀리는 사람만이 세 번째 문제집이 풀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문제집이 여기 있는 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풀다 보면 그냥 끝났어 왜냐하면 60에 은퇴해서 조금 풀다 보면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7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풀다 보면 그냥 끝났어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문제집이 지금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엄청나게 불수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60세 은퇴하면 70, 80까지 문제를 풀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에 이렇게 말을 하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느낌이 안 와닿지 모르겠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1990년대생들의 평균 기대 여명이 95세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기대 여명이라는 게 뭐냐 그냥 안 건강하고 평균만 건강해도 그냥 95세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운이 좀 안 좋아서 좀 더 건강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운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이게 하여튼 뭐 좋은 거긴 한데 조금 더 건강해 버리면 그냥 바로 가볍게 100세를 넘어선다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는 50대 지금 현재 50대 3명 중에 한 명도 100세를 넘길 거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세에 은퇴하고 40년을 국민연금만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두 번째 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두 번째 문제집이 풀려야 세 번째 문제집이 풀리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집 풀기도 전에 미리 예비학습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신용불량자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얘기하면 그래 아유 그냥 뭐 지돈 갖고 지가 알아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개인의 경제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적 문제가 됩니다 결국 거기에 세금이 투여가 돼요 그 누구 돈에서 나오는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건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절대 가장 확실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세금과 소비라고 했죠 소비는 죽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유소년기 때 조차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죽는 그날까지 소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기간인 A 구간에서는 그냥 소비보다 소득보다 소비가 무조건 많죠 그래서 부모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는 이게 있고요 마지막 기간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인생은 언제부터 오느냐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소득보다 소비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인생을 언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소득이 소비보다 유일하게 많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플러스를 내도 지금 시원치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나다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인생이라는 건 오늘 내일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0세 시대라고 했습니다 90세 찍은 한국인의 수명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아직 90세를 넘은 건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사망률 조사 이걸 보험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통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의 여성이 평균 수명이 90.7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평균 수명 자체가 실제 90세를 넘어서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말로만 듣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진짜 100세 시대가 온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연령을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제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가장 회사에서 높았던 분이 50대였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아마 그분은 막 진짜 쳐다도 못 봐요 엄청나게 높은 분이에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근데 제가 20대 때는 50대 그러면 와 근데 높은 분이긴 한데 50대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와 씨 저 정도 되면 인생 끝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20대가 대부분이니까 막 20대에 막 50대 60대 보면 어우 진짜 저분은 정말 노인이네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이가 많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막상 50대가 돼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마음은 청춘인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량 마음은 현역 20대랑 다르지가 않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몸이 안 따라가고 상황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경제활동 기간이 이렇게 짧았는데 이제는 경제활동 기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혹시 그거 압니까? 우리나라에 60대 취업자 수하고 20대 취업자 수 중에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0대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20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경제활동 기간이 지금 나이에 0.7을 곱하는 게 사실은 사회적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그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서른이 됐어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서른 살 보면 와 서른 살은 진짜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서른이 된 거야 아 나 큰일 났구나 나도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나도 회사에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고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회적 연령이 바뀌었다 0.7을 곱하면 21살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연령으로 봤을 때 사회적 연령이 21살 자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0.7 곱하세요 이제 빨리 곱했더니 다 지금 교복 입고 어디 가야 되지 지금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청년 중에서도 아주 새파란 청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진 생애 주기별 경제 개념이 필요하다 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소년기는 30세까지예요 사실은 30세면 아직 청소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27, 28에 막 경제활동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루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공부하는 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 많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20대 후반인데 나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아직도 사회 못 나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늦게 사회에 나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기도 50세까지 늘어납니다 어떻게든 저도 좀 포함시켜 보려고 50세까지 늘렸는데 그 안 되네 또 몇 살 차이로 어쨌든 진짜예요 50세는 제가 봤을 때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 30 나이 서른이잖아요 수능 다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1살에서 50세까지 옛날에 50세 그러면 진짜 제가 입사할 때는 50세 사장님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50세도 분명히 청년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50세까지 목돈을 모으면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작년기는 그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작년기는 60세였는데 이제는 50세부터 70세까지가 작년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70까지는 경제활동이 돼야 됩니다 70까지는 경제활동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난 진짜 일하기가 싫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 뭐 한때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파이어족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파이어족은 일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막 저 사람 뭐 좀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은퇴를 했다 그러지만 아니 그분들이 은퇴했으면 TV에 왜 나와 유튜브는 왜 해 여러분 그분들은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그만둔 거예요 진정한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바꾼 사람 그게 파이어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년기가 70세까지 늘어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돼요 70세까지 경제활동이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세까지인 청년기까지는 내가 아직 성장을 덜 했으니까 조금 뭐 하기 싫어도 회사 나랑 나랑 안 맞는 게 있어도 회사를 나가는 생계형 경제활동을 했다면 작년기 때 뭘 해야 된다 60, 70대도 아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지라는 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정말 고달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기 때 여러분들 뭘 설계를 해야 되냐 내가 청년기 때는 회사를 갔는데 그 일이 나랑 솔직히 너무 잘 맞지는 않더라 그래도 뭐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하는 수는 있는데 작년기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기 때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작년기 때는 투자를 통해서 뭔가 은퇴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 그 투자가 주식 투자가 아니고 코인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을 찾아내서 나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 노년기는 이제 70세부터 100세까지 그때는 경제활동은 하면 좋은데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건강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보면 지내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박을 ved게 온라인은 계속해서 저는